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 혹은 청년백수를 위한 길이의 인문학입니다. 왜 이렇게 청년 혹은 청년백수라고 하냐면 우리 시대에는 청년 그러면 백수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.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암울한 곳에서 대역전이 일어나거든요.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그 3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 취업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중년백수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청년백수들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.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는 청년들에게 백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때가 아니었어요. 당연히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하는 이 코스가 대체로 이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하면 백수가 떠오르는 건 시대 전체 그리고 문명의 흐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점을 잘 이제 주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탐구해 본 결과 지금 전 세계는 집의 시대에서 길의 시대로 대변환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20세기는 이제 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21세기는 더 이상 집의 시대가 아닙니다. 이제 집을 나와서 길이를 걸어야 하는 시대거든요. 그러면 집의 시대가 뭘까요?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 집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태어나면 공교육 코스를 다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. 그것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. 그리고 당연히 20대 후반 30대에는 결혼을 하는 거. 결혼하면 핵가족.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 하는 거. 이런 게 집의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게 막 부럽고 막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? 네? 이게 막 보장됐으면 좋겠습니까? 저는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깝깝하거든요.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사실 20세기가 지날 즈음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집을 중심으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해. 그것이 표현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. 우리는 우울증이 일자리가 없거나 세상이 불안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집에 갇혀있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. 집 안에서 딱 정해진 길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. 그리고 모든 상처의 원인은 가족입니다. 희한하게. 가족이 인생에 뭐 디딤돌이고 그 다음에 인생에 뭐 전부구망 이렇게 말하지만 현대인은 놀랍게도 가족끼리 너무 상처를 많이 주셔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직업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 뜨면 집을 나와야 됩니다. 가족과 세 끼를 연속으로 먹으면 미움이 싹 튭니다. 서로 막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. 더구나 청년은 신체가 다 장성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공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. 그래서 20세기적인 설정이 경제와 산업구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해체가 되고 또 학교를 꼭 가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얻을 수 있게 됐거든요. 그렇게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명의 흐름 자체가 육체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해서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동안은 사람이 다 했던 거를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고 또 일자리가 생겨도 그게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일까? 이게 정말 일자리가 많아서 다 일자리가 보장이 돼서 모든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그다음부터는 출퇴근을 그거를 거의 일생 동안 하는 게 좋은 일인가?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는 절대로 헤어질 수도 없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. 이렇게 백년해로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일까요? 예전에는 백세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년해로를 그냥 뭐라고 해야 덕담으로 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백세를 살기 때문에 백년까지 같이 살라고 하는 건 꼭 덕담은 아닙니다.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 할 때 주례사과를 많이 생략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가족 제도 자체가 우리가 원하건 안 하건 거의 해체됐습니다. 사실은 지금은 뭐 이혼이 많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전혀 그건 문제거리도 안 되고 뭐 중년의 졸혼, 해온 그리고 뭐 이제 비혼 그러니까 가족이 또는 결혼이라는 게 삶을 규정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. 어떤 종류의 관계든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고정된 거 학교, 직장, 가족이라고 하는 이 중심점이 다 해체되고 있잖아요. 그걸 우리가 원했든 안 했든 이미 이 문명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명의 파도를 잘 타는 게 좋지 아니한가 이걸 붙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길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. 이 논 이 논